형님! 이거 받아요! 아카야!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어? 어라? 나 죽은 거 아니었어? 어? 뭐지? 어? 뭐지? 어, 얘들아! 무사했구나! 정말 다행이야! 이걸 무사했다고 해야하나? 우리 죽다 살아났는데? 어쨌든 여기는 게임 속이니까 우린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 같아요 마인크래프트 꾸비컴퍼니 형님, 저 왔어요 어! 아카 왔어? 와, 오늘 진짜 덥지? 근데 손에 그거 뭐야? 못 보던 건데? 혹시 아이스크림인가요? 아뇨, 먹을 건 아니에요 와... 뭐야 이게? 못 보던 건데? 이번에 새로 나온 신상 마인크래프트 가상현실 게임기예요 요즘 이게 유행이라는데요 에? 나 처음 듣는데? 아니 요즘 유행 이거 아니야? 그거 유행 지났는데요 아니 아까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걸 사와 다음부터 빈손으로 와도 돼 이번에 월급 받은 걸로 질러버렸죠 이거 마크도 돌아가는데 행님이 마크 잘 모르시니까 같이 마크 하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다행히 우린 성인들이라 이거 플레이하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잘 됐네 마크 몰라가지고 맨날 브리케한테 물어봤는데 아니 마침 브리케도 없고 이거 괜찮은데 아카야? 와 재밌겠다 그럼 한번 열어볼까? 오 뭐야 이게? 우와 진짜 VR이네 아 모르겠다 원래 오늘 일하는 날인데 그냥 책 끼자 아카라 또 이렇게 게임기까지 사왔으니까 바로 한번 또 해봐야겠지? 오 대박 이거 완전 마인크래프트 세곈데? 야 진짜 기술 많이 좋아졌다 우와 어라 내가 알던 마인크래프트의 모습이 아닌데? 그래도 이 블럭 모양이 좀 익숙한데? 레고 아니야? 제가 두 분이 더 게임에 친숙해지라고 레고 모드를 좀 깔아봤어요 자 잘 보세요 어 자 여기다 블럭을 이렇게 해서 짠 이야 신기한데? 이거 뭐 어 나도 되는데? 오 잘하시는데요? 식은 죽 먹기인데? 이거 보라구요 이거 보라구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음 음 좋다 진짜 오늘 많은 걸 배운 것 같은데? 아카야 고마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형님 아직 기초밖에 못 알려드렸다고요 이게 기초라구요? 너무 많이 해서 머리 아픈데 아휴 그래 오늘 진짜 많이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럼 뭐 다음에 또 하자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합시다 어 이거 왜 이래 응? 어? 이거 왜 안 꺼져요 아카님? 뭐지? 잠시만요 버그인가? 아카야 이거 강제 종료하는 방법 없어? 네 제가 알기로 강제 종료 방법은 없는 걸로 알아요 헐 어떡하지? 홍이 밥 줘야 되는데 하하 아 아 아파 어 뭐야? 어? 우민 정찰대에요 쟤네 상대하겐 우리 장비가 좀 너무 빈약한데 이분도 사격 준비 어 뭐야? 말을 하잖아 사격 피해 아 안돼 여보 이 자식이 너 가만 안 둘 거야 자식들 날 뭘로 보고 어 왜 그러세요? 이 양반이 드디어 일만 하다 미쳤나봐요 형님 이거 받아요 아카야 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어? 어? 어라? 나 죽은 거 아니었어? 어 뭐지? 어 뭐지? 어 얘들아 무사했구나 정말 다행이야 이걸 무사했다고 해야 하나? 우리 죽다 살아났는데 어쨌든 여기는 게임 속이니까 우린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거 같아요 그나저나 이상한 게 있어요 어? 뭔데? 원래 마인크래프트의 몹들은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원래 마인크래프트의 몹들은 말을 할 줄 모르는데 방금 녀석들은 말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원래 말하는 애들인 줄 알았는데 쟤들이랑 말이 통할 수도 있다는 거네? 아니 그러면 쟤들이랑 얘기하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쟤들은 플레이어에게 공격적인 몹이라 아마 우리가 말을 걸어봤자 제대로 된 대화는 못할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쟤들이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플레이어에게 공격을 하지 않는 몹이 있으니 그 녀석들을 찾아갑시다 그래서 거기가 어딘데? 우리는 주민을 만나러 마을로 갈 거예요 그 녀석들이랑은 대화가 통할지도 몰라요 도착했어요 여기가 주민 마을이라고? 뭐야? 왜 아무도 없어? 한참 돌아다니다 겨우 찾은 마을인데 뭐지? 버려진 마을인가? 저기요 어? 뭐야? 사람 있잖아? 저기요 거기 계신 거 아니까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여쭤볼 게 있어요 목,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뭐든 드릴 테니 제, 제발 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어라? 혹시 잿빛 피부가 매력이신 오민분들 아니십니까? 우리가 어딜 봐서 잿빛 피부예요? 아, 그렇네요 아, 이거 실례했습니다 저희가 다 똑같이 생겼다보니 오랜만에 다른 사람을 봐서 착각했네요 혹시 이 마을에 주민이 당신 한 사람밖에 없는 건가요? 아뇨, 다들 어딘가 숨어있습니다 다들 나와봐! 그놈들이 아니야 어 어 마인크래프트 굽비 컴퍼리 오, 당신들이 저희를 구원해주신 용사이십니까? 드디어 우리도 예전처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오, 놓치시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지? 아니 왜 우리가 갑자기 영웅이 돼버린 거지? 뭔진 모르겠지만 영웅 취급 받으니까 기분은 좋네 저희가 이 세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오래전 이 세계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살아가던 꽤 인기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누구 당근 살 사람? 그러다 나는데 평범해 보이던 한 플레이어가 갑자기 몬스터들을 부리고 엄청난 아이템들을 만들어내더니 결국 세계를 지배해버리고 말아버렸지요 그때부터 플레이어들은 하나둘씩 이 세계를 떠나기 시작했고 지켜줄 사람 하나 없이 전투 능력이 없는 우리 주민들은 못생긴 오민들에게 쉽게 죽게 되어 숨을 않는 신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때에 나타난 여러분들이 영웅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요 우리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영웅이에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자고? 우리 빨리 로그아웃해서 홍이 밥 줘야 되잖아 그치만 이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걸? 아니 우린 제대로 된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아까 그렇게 강한 녀석들이랑 싸울 수 있겠어? 그건 그렇네... 어떡하지? 어...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긴 해요 엥? 마인고래프트 하아... 하아... 드디어 주민 녀석들 모두 쓸어버릴 수 있겠군 적습이다! 주민 녀석들은 앞으로 나와 내 화살을 맞아라 멈춰! 더 이상 앞으로 갈 수 없다 뭐야? 아까 우리가 지운 놈들이잖아 손해된 거 하나 없이 우리를 어떻게 막겠다는 거지? 에헤헤헤헤헤헤헤 이분에 돌자~! 하아... 하아... 으흥! 얏! 자 간다, 샷! 하아... 으흥! 개각도 아닌 녀석들이군 저 마을을 부수고 참 못 죽여라! 아직 멀었다! 뭐, 뭐야? 방금 죽은 놈들이 어떡해? 게임에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걸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줄이야 이 정도면 문제없지 좀 오래 걸리겠지만 얼른 해치워버리죠 이... 이건 말도 안 돼 저 놈들을 상대하기엔 좀 아깝지만 어쩔 수 없지 박예술을 데려가라 다들 피해 이거 뭐야 파괴수에요 저 녀석은 체력도 높고 공격력도 상당해서 맨몸으로는 아무리 부활해도 무리인데 어쩔 수 없군 이거 받아요 아니 이런 아이템들이 있었어? 좋았어 일단 저놈을 해치워버려야겠어 이건 말도 안 돼 덕분에 저희가 살았습니다 영웅 만세 못 놓치시려 저희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런 아이템들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주시지 그랬어요 어 그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작전이라 생각했지 몸이 가 이게 정말 될 줄은 몰랐죠 아니 그건 그렇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내면 보상 같은 걸 받기 마련 아니야? 어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건 그게 다였습니다 마을의 대장장이가 이미 저세상으로 떠났거든요 대진 여러분께 도움이 될 사람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엥? 그게 누군데요? 이름은 잘 모르지만 저희는 그를 연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지식에 동달한 분이시지요 아직 살아계신지는 저희도 잘 모르겠지만요 그분은 어디 사시는데요? 저기 동쪽으로 가다보면 나오는 바닷가의 우두막에서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직 살아계시다면 아마 여러분이 원하시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좋아 그럼 동쪽의 현자를 만나러 가볼까? 그전에 나 배가 많이 고픈데 혹시 밥이라도 좀 나눠주시면 안 될까요? 얘들아 빨리 좀 와 응? 이리와 여보 내가 업어줄게 좀 무겁네 죽는다 와 바닷가의 우두막이라니 뭔가 동화 같은걸? 저기에 그 동쪽의 현자가 있단 말이지? 음 뭐랄까 되게 마인크래프트스럽지 않은 건축물이네요 그러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건물이다 엇? 저기에 이상한 게 있어요 이거 거북이 맛있을까? 글쎄? 먹어보면 알지 않을까? 아 그거 죽여도 먹을 수 있는 거 안 나오는데 맛있겠다 멈춰! 우리 광복이 건드리지 마세요 엇? 누구지? 아니 너... 너는 위키잖아 여기서 뭐하고 있어? 언제 들어온 거야? 응? 저를 아세요? 하긴 내 유명세 정도면 알아볼 법도 하지 무슨 소리야? 나라고 나와 꾸삐 뭐 꾸삐? 삐꾸도 아니고 그런 해기한 이름은 처음 듣습니다만 오빠 혼자만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아무래도 아까 주민들과 같은 NPC인 거 아닐까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모습만 블루위키님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루위키입니다 에? 그런가? 아카야! 그럼 너가 여기 위키를 집어넣어둔 거야? 아뇨 제가 설치한 모드는 레고 모드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여기에 블루위키가 있다는 거지? NPC들이 지능을 갖게 된 이유랑 같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일단 저 사람이 이 세계의 모든 지식에 통달한 현자라매?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 아 드디어 내게 관심을 주는구만 그래서 여러분은 무슨 일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키야 어허 당신 저를 도대체 언제 보셨다고 반말이신가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올해 서른 하나거든요 제가 올해로 벌써 백오십 하나를 넘겼습니다만 에? 진짜로요? 백 살 넘은 거치고 엄청 젊어 보이는데? 내가 좀 동안이긴 하지 확실히 우리가 알던 사람이랑은 다른 사람인가 보네요 흐흐흠 실례가 많았습니다 동쪽의 현자 블루위키님 저희들은 이 세계에 갇힌 플레이어들이에요 이 세계에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허허 오늘 얘기할 게 참 많겠군요 일단 밥부터 먹고 천천히 얘기하시죠 마인크래프트 굿비 컴퍼니 흐흐흠 배부르다 생각보다 마크에서 힙합이 되게 맛있네요 자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를 계속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세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드려야 합니다 오래전 이 세계는 많은 플레이어들이 살아가던 꽤 인기있는... 에이 그 얘기는 벌써 들었단 말이에요 그만! 에? 벌써 들었다고? 흐음... 징징이 친구들이 얘기를 해줬나 보군요 아 잠깐만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플레이어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 잘 알고 있죠 제가 이래 봬도 그 녀석과 한번 대판 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긴 했지만... 헥? 어떤 녀석이죠? 흔히 볼 수 있는 갈색 머리에 좀비들이 입고 다니던 옷을 입고 있더군요 그냥 스티브 스킨인가 본데 그리고 눈이 새하였습니다 눈동자가 없었죠 어... 이름이... 히... 히어로... 어 뭐더라? 혹시 히로빈인가요? 아니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죠? 잉? 히로빈은 또 뭐야? 마인크래프트의 대표적인 괴담 중 하나예요 눈이 하얀 스티브가 플레이어들을 공격하고 온갖 기이한 행동을 한다는 그 녀석이 범인이구만 그럼 히로빈을 물리치면 세계도 원래대로 돌아오고 아니 우리도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건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확실한 건 아무도 모르죠 그 녀석은 어디에 있는데요? 또 다른 차원인 엔더월드에 있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엔더월드면 그 무시무시한 엔더 드래곤이 있는 곳 아니야? 드래곤... 많이 세나? 웬만한 장비로는 택도 없어요 여기서 나가려면 한참 걸리겠네요 뭐 장비는 블루위키님이 주시겠지 무려 151년을 살아왔는데 좋은 장비가 하나도 없겠어? 어... 제가 저번에 히로빈이랑 싸우면서 장비를 다 잃어버려서 말이죠 그래서 이런 변두리 해변가에서 집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부자였으면 이런 데서 안 살겠죠 에이 아쉽네 그럼 장비들부터 좋은 걸로 맞춰야겠네요 광질하러 가시죠 행운을 빕니다 여러분 에? 잠깐! 원래 이런 스토리라면 블루위키님이 저희 동료가 돼서 함께 히로빈을 무찌르러 가는 뭐 그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아휴 무슨 소리세요 151살 먹은 노인네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쿨럭쿨럭 뭐 어쩔 수 없지 얼른 가자 홍이 배고프겠다 주인님 왜 안 오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지 오늘은 배 터질 때까지 꺼내 먹어야지 찹찹 혹시 돌아올 거면 히로빈 머리 좀 갖다 주세요 괴담 좀 쓰게 얍 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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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예 얍 얍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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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카님 우리까 지금 가야 되는 데가 어디라고요? 엔더월드로 가려면 엔더포탈을 작동시켜야 되는데 엔더포탈을 작동시키기 위한 엔더의 눈의 재료가 네더월드라는 곳에 있어요 우리는 이 네더월드로 갈 거예요 좋았어 가자 네더월드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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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네더에 도착했구만 온 세상이 빨개 여기서부터는 기존 오버월드랑은 다르게 용암투성이에 지형도 복잡해서 조심해야 돼요 아니 이전처럼 침대 놓고 되살아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잠시만요 그러면 얍 아 참 그래도 장비들을 다시 찾아서 다행인데 몇 개가 사라졌네요 저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 네더에서 침대에 누우면 터지는구나 다들 미안해 아니 마인크래프트는 왜 이런 걸 넣어둔 거야? 아마 지옥에서 침대 하나 가지고 되살아나는 건 밸런스에 맞지 않다 생각한 거겠죠 그래도 지옥에서 부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게 뭔데? 그거부터 당장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리스폰 정박기라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게 귀한 아이템들이 좀 필요해서 만들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어쨌든 없어진 장비들은 다른 걸로 대체해볼까? 우리 아이템 남은 게 뭐 있죠? 다들 각자 가진 것들 좀 꺼내봐요 잠깐 금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 쓸 때도 거의 없는데 응? 금이 쓸 데 없다고? 금이 많으면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 뭐 황금 사과는 만들 수 있겠지만 당장 사과도 없고 일단 이 금으로라도 장비를 만들어야겠네요 마인크래프트 굽비 컴퍼니 음... 가시죠 광고 주세요 아니 도대체 그 네더 요새는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먹을 것도 벌써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원래 네더 요새가 좀 찾기 힘들어요 찾을 수 있는 단서도 별로 없고 한참 돌아다니다 보면 언젠간 나올 거예요 우리가 운이 없는 건가 그럼? 저거 먹을 수 있나? 아 호글린이네요 저거 좀 센데? 이제 죽이면 돼지고기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잠을 стр 19번째 또 댄스 빠질 뻔 했잖아 아카야 조심 좀 해 해줘 사냥갑니다 해치월호 전사들이여 웨어 도행얏 도행야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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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윽 어 으 어 웠 non 피글린 종족이에요 네더의 주민이라고 불리는데 다행히 저희랑 말이 통할 것 같아요 에? 말이 통할 거라고?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꾸삐니 네 녀석 반짝이지 못하다 반짝이지 못하는 녀석은 우리의 사냥감이 될 뿐이다 말이 안 통할 것 같은데 아니 아카야 어떻게 좀 해봐 안녕 얘들어 네 녀석들 정말 반짝인다 반짝이지 못하는 녀석들은 우리의 친구다 아 뭐야 아니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건데 아 꾸삐 형 이 친구들은 금을 되게 좋아하는데 아까 만들었던 금칼 좀 들어보시겠어요? 에? 금칼? 뭐야 반짝이는 겁이잖아 그렇다면 네 녀석도 우리의 친구다 네 녀석 반짝이지 못 반짝이는 겁이잖아 뭐야 얘네 좀 많이 이상한데? 그만큼 금에 진심인 친구들이에요 아까 금을 많이 캐던 게 신의 한수였네 일단 계속 금칼을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금바지라도 입고 있어요 뭐야 반짝이는 바지잖아 아휴 이제야 다들 좀 얌전해졌네 혹시 네더 요새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요새? 그게 뭐지? 넌 아니야? 혹시 그 높인 날이 말하는 거 아니냐 대장 오 그거 맞아요 거기가 어딘지 알려줄 수 있어요? 여기서 그리 안 보이다 친구 데려다 준다 아 이게 웬 떡이람 드디어 일이 좀 풀리기 시작했네 도착했다 친구들 와 여기가 네더 요새구나 아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된다고 아카야? 여기서 이제 블레이즈 녀석들을 사냥해서 블레이즈 막대를 얻어야 해요 친구들 또 도움이 필요하나? 블레이즈 잡는 것도 도와줄 수 있어? 아 얘네들은 블레이즈는 공격 안 하는데 좋다 우리 친구들 돕는다 이걸 도와준다고? 단 조건이 있다 조건이 뭔데? 우리들 반짝이 원한다 반짝이 많이 갖고 싶다 오 우리 반짝이 많다 반짝이 준다 반짝이 완전 많다 눈이 풍졌다 반짝이 많이 줬으니 우리도 선물 준다 아 이건 맞다 얘네도 엔더 진주를 줬었지 응? 이거 필요한 거야? 엔더의 눈을 만들려면 아까 말했던 블레이즈 막대랑 엔더 진주가 필요해요 총 몇 개가 필요한데요? 넉넉 잡아 12개는 있어야 되는데 11개나 줬네요 우리 운이 좀 따라주는걸? 가자 친구들 블레이즈 잡는 것도 도와준다 마인고래프트 덕분에 우리가 원하는 걸 쉽게 얻을 수 있었어 고마워 피글린 친구들 아니다 운이도 반짝이 많아졌다 윈윈이다 말은 되게 단순하게 하면서 윈윈이라는 말도 안 해요 근데 저 시커먼 키다리는 뭐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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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없는데? 아닌데 분명 있었는데 갈라 어? 엔더맨 마침 우리 진주 하나 부족했는데 잡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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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인고래프트 구비 컴퍼니 친구들 여기 있다 고마워요 잠깐 대장 저 녀석들 이상하다 뭐지? 갑자기 다들 왜 그래 설마 녀석들 더 이상 반짝이지 않는다 반짝이지 못하는 녀석은 우리의 사냥감이 될 뿐이다 또 시작이야 금갑은 내 구도가 되게 낮아서 깨져버렸나 봐요 이제 어떡해요 아까님 저기에 무너진 포탈이 있어요 아까웠던 흙교석으로 포탈 고쳐서 도망가요 빨리 들어와요 이제 안심해도 돼요 더 도망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걔들도 여기 넘어오면 피글린들은 오버월드로 오면 좀비로 변해서 아마 안 쫓아올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아카야 이제 우리 뭐 해야 돼? 이제 엔더의 눈을 만들어서 엔더 유적을 찾아야 해요 그 전에 망가진 장비들부터 다시 정비해야죠 좋았어 곧 있으면 나간다 기다려라 히로빈 좋아 다시 맞다 천장님 여기 다 끝났습니다 오 좋구만 그 용사놈들이 우리 밥을 전부 뺏어간 바람에 굶어 죽을 뻔했더니 드디어 한시름 놓겠구만 그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글쎄 글쎄 어쨌든 권한을 겪고 있으면 좋겠군 비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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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무슨 일인가? 그 녀석들이 그 녀석들이 돕니다요 오시 우민놈들이 큰일 났군 아닙니다 우민놈들이 아니에요 용사놈들입니다 어 이런 오 마을이다 저번에 왔던 그 마을인가 본데? 근데 마을이 왜 이렇게 시끄럽지? 그러게요 습격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반가워서 지금 환영이라도 해주는 건가? 아무튼 잘 됐네 밥이나 좀 얻어가자 우리 계세요 계십니까? 자 다들 환영한 척하자고 오 오랜만이네요 용사님들 다시 뵈니 반갑군요 무슨 용모로서 이를 찾아오시게 됐나요? 아니 딱히 여기 오려고 한 건 아닌데 어쩌다보니 여기로 다시 오게 됐네요 다행이군 뭔가 닮아고 온 건 아닌 것 같아 오 노치씨요 부디 저들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나저나 혹시 밥 좀 주실 수 있나요? 저희 밥이 다 떨어졌어요 오 이런 세상에 노치께서 우릴 버리셨다 저희가 저번에 드렸던 식량이 거의 저무셨습니다 아님 장비라도 마을의 대장정이가 저지상으로 떠났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 어떡하지? 지금 장비 새로 구하려면 시간이 진짜 너무 오래 걸리는데? 떠돌이 상인이 옵니다 우리 이제 살았어요 어? 떠돌이 상인? 듣다 좀 반가워 사시기로 응? 아카야 마크의 떠돌이 상인이라는 것도 있어? 네 있긴 한데 생각보다 쓸모있는 물건을 팔진 않아요 자 자 모이셔잉 엠에메랄드는 많이 갖고 계신가? 마인고래프트 어라? 잠깐만 저 사람은 건우? 아니 건우가 여기 왜 있어? 당신들은...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신기하게도 제 이름을 알고 계시네요 와... 건우도 우릴 몰라보네 아카야 혹시 네가 건우... 아뇨 저는 건우님을 모두에 추가해준 적이 없어요 아... 소개하겠네 여기분들은 저번에 우리 마을에 구원해주신 영웅노... 아... 아니... 영웅님들이라네 아... 그구만 제 몇 안되는 거래처를 지켜줬구만 고맙소잉 혹시 떠돌이 상인이시면 먹을 거나 장비들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럼 이래봬도 이 세계 제일의 떠돌이 상인이란께 물건 좀 볼란가? 오... 이 다이아바지는 얼마에요? 27 에메랄드입니다 에메랄드요? 아카야 마크에 에메랄드도 있어? 주민이나 떠돌이 상인이랑 거래할 때 쓰는 광물인데 저희 에메랄드는 단 한 개도 없어요 빈틀토리구만 에메랄드 없으면 저리 가시오잉 자 다음 아쉽네 오... 식량이다 식량이야 이건 개당 얼마요? 그건 개당 3 에메랄드입니다 어? 오... 이 지팡이는 얼마인가? 그건 싸게 5 에메랄드 해드릴게요 자네는 한결같이 물건들을 비싸게 파는구만 잠깐... 주민 여러분들 주목 어? 우민들에 치우면 에메랄드를 줄텐데 그거 다 주워가신거 아니에요? 우린 에메랄드를 먹은 기억이 없는데 어... 뭐 가져간건 그렇다치고 저희 그래도 영웅인데 에메랄드로 저희 필요한 것들 좀 사주세요 하... 오... 노치씨여 부딪혀 악마들을 네도의 풀구덩이에 빠뜨려주소서 마인크래프트 굽비컴프리 이 정도면 장비는 충분하겠는데? 오랜만에 큰 거래를 성사시켜서 기분이 좋네 보너스로 제가 아는 안에서 정보가 꿀팁을 드릴란께 물어보시오 정보라고? 이래봬도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면서 알게된 정보가 꽤 많다니께 안그래도 궁금했던게 동쪽의 현자 블루위키나 건우님은 플레이어가 아닌가요? 나도 왜 내가 이 모습을 하고 있는건지 모르는디 처음엔 나도 다른 떠돌이 상인들이랑 똑같은 모습이었단께 엥? 그럼 언제 모습이 바뀐거에요? 음... 아마 히로빈인가 개아가 세계를 엎어버렸을때였을거요 아니 도대체 히로빈이 건우랑 블루위키를 어떻게 알고 모습을 바꿔버린거야? 그라고 보니 여러분의 목표가 히로빈을 닮아본다는거죠잉? 그렇죠 그라면 역할을 확실히 나눠두는 것도 좋을거요 대표적으로 전사 궁수구만 히로빈을 닮아볼라면 언더 드래곤도 잡아야 쓴디 드래곤이 하늘을 날기도 한디 땅에 내려야볼면 화살이 안통한단께라 아... 그렇구나 그런데 제가 쓸 검이랑 활이 없네요 저는 어떻게 싸워야 알지 아... 그라함은 포션을 던져서 공격해불고 팀을 보조하는... 말하자면 그것이게 뭐요 아 포션 장인이거구만 오...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마침 남는 블레이즈 막대들도 있고 좋아 그럼 이제 슬슬 가볼까? 엔더 유적 가려면 한참 가야되잖아 어... 좋아? 근데 가면서 아카 포션 재료들도 함께 구하자고 행운을 빌어 줄랑께 잘 다녀오쇼잉 로봄이에 도전해 둬 리두ísnea 렛 아... 얼마나 더 가야 하지? 어? 아니 이거 땅속으로 들어갔는데? 유적이 여기 밑에 있나봐 좋았어 땅을 좀 파볼까? 하... 우리 운이 되게 좋네요 엔더 유적에 도착해도 포탈 쳤는데 한 세월인데 이제 진짜 마지막이구나 좋아 빨리 엔더 드래곤이랑 히로빈 무찌르고 이 세계에서 빨리 빠져나가자고 여기가 엔더 월드... 조심 좀 해 떨어질 뻔 했잖아 앗 미안 조심해요 엔더 월드 스폰 지역은 좁아서 잘못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엔더 드래곤은 어디 있는 거야? 섬에 올라가면 있을 거예요 빨리 가서 해치우자 홍이 너무 오랫동안 혼자 돼서 걱정된다고 벌써 여기까지 오다니 대단하구나 뭐야? 엔더 드래곤이 말도 했어? 당연히 말 못하죠 히로빈 짓이겠죠 뭐 그래서 히로빈은 어디 있지? 히로빈님을 만나고 싶나? 어림도 없지 내놈들은 여기까지다 바로 나 엔더 드래곤이 상대해줄 테니 엔더 드래곤을 잡으려면 먼저 흑요석 기둥 위에 있는 엔더 수정부터 부숴야 해요 홍이 누나님 화살로 엔더 수정 좀 터뜨려주세요 오케이 쿠피 형은 엔더 드래곤의 어그로를 끌어주세요 잠깐 나 혼자? 저 드래곤 엄청 세지 않아? 어... 그럼 이거 하나 던져드릴게요 잠깐... 나 드려졌는데... 마인 그래프트? 아 그게 무슨 물약이냐면... 뭐야... 뭘 좀 하네? 방금 던진 게 거북도사의 물약이거든요? 느려지는 대신 방어력이 엄청 강해져요 마지막 하나! 벌써 수정에다 폭파시키다니... 하지만 아직 이 몸이 쓰러지진 않았다! 뭐야... 화살이 안 먹혀... 드래곤이 포탈 위에 있을 땐 화살이 안 먹혀요 나의 중직한 하수인 엔더맨들이여! 나를 지켜라! 후... 이제 다시 돌아왔네! 그럼 이제 내 차례인가? 쿠피 형! 이거 받아요! 오! 강해진 이분이 되는데? 재생이랑 신속 흰 버프에요! 엔더맨들 좀 처리해줘요! 오케이! 감히... 감히 내 부하들을... 근데 다들 그거 알아요? 뭔데? 사실 엔더 드래곤을 잡는 법은 따로 있어요 응? 뭐 하는 거예요 아카님? 아니... 그건... 그건 안 된다! 아니... 돼! 크아하! 이 야비한 플레이언 녀석... 마인크래프트 굽이 컴퍼니 와... 침대로 저걸 잡아버리네 저거 우리도 터져봐서 얼마나 아픈지 잘 알지 아니... 마인크래프트의 최종 버스 맞아요? 왜 이렇게 쉽게 잡히는 거야? 자... 이제 히로빈이 나타날 때가 됐는데... 즐거운 여행은 잘하고 계신가요? 누구냐? 히로빈이야? 모습을 드러내! 아이고... 저를 그렇게 보고 싶으셨습니까? 해치워버려요! 아니... 왜 공격이 안 먹히지? 이런! 이런! 저는 크리티 호모드랍니다! 데미지를 잊지 않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빨리 우리 좀 내보내주라고! 홍이 이러다 배고파서 쓰러진다고! 아! 홍이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홍이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 잠깐... 히로빈이 홍이를 어떻게 알지? 응? 어... 그... 그러니까 말이에요! 어... 저는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도대체 블루이키님이랑 건우행님은 어떻게 알고... 홍이는 어떻게 아는 거지? 그러게요? 히로빈도 결국 NPC 아닌가? 어... 여러분! 꼭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 거예요! 엔드하드라고 백만이랑 싸우게 해드릴까요? 아니면 이단은 어떠신가요? 아직 마인드래프트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한참 남았답니다! 너... 브리키지? 맞는 거 같은데요? 내 생각도 그래... 브리키가 누구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하네... 블루이키랑 건우를 아는데... 브리키를 모른다고 하면 빼박이지... 하... 어쩔 수 없네요... 아용? 브리키! 빨리 여기서 내보내줘! 월급 삭감한다! 저 어차피 사회복무용원 하는 중이라... 월급 안 받는데요? 아 맞다 그렇지... 아니 왜 우리를 여기에 가둬둔 거예요? 아니 맨날 마크 몰라서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니까... 이번에는 제대로 좀 알게 해드리려고 그랬죠... 아 이제 좀 내보내줘요... 아니 아직 안 내보내줄 건데? 아니 여기서 뭘 더하라고... 아직 엔더시티도 안 가봤고... 건널계도 안 깨봤는데... 벌써 이렇게 내보내줄 순 없지... 자... 여기서 나가고 싶다면... 일단 마인크래프트의 발전가지를 다 깨봅시다... 어디 보자... 뭐가 있지? 모든 바이옴을 발견하는 모험의 시간이랑... 아... 피곤해서 그런가... 스읍... 눈이 좀 간지럽네... 뭐... 뭐야 이거... 뭐야... 어디 보자... 뭐가 있지? 모든 바이옴을 발견하는 모험의 시간이랑... 모든 효과를 동시에 가져야 하는... 어쩌다 이 시경까지랑... 가스트를 오버월드로 데려오는 쉽지 않은 동행도 있다고요? 하하하... 마인크래프트... 아니... 그래서... 블루위키랑 건우는... 도대체 왜 게임 속에 있었던 거야? 아이... 그게 말이죠... 아카가... 저한테... 마인크래프트 레고 모드를 좀 깔아달라고... 하면서 이걸 좀...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깔아주다가... 어? 잠깐만... 내가 그럼... 여기다가 장난쳐볼까? 하고... 블루위키도 넣고... 건우도 넣고... 그럼 주민들이 말하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리 모드라고 해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될 순 없을 건데... 에이... 그거 내가 실시간으로 더빙했지... 오... 조그만! 전장님이... 여기 다 됐습니다! 그럼 블루위키님이랑 건우는요? 아... 그거는 제가 전화로 더빙 좀 해달라고... 부탁 좀 했습니다... 안 되겠다... 잠깐 나 좀 보자... 사회생활 안 해봤어? 안 되는 거야... 사회생활에 뭔지 좀 가르쳐줄게요... 아... 좀 미치겠네...